오늘도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좀 어때요? 좋습니까? 비가 오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비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집사람은 비만 오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비가 오는데 왜 좋은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제 남들은 비가 온다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한 3분의 1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비 맞으면서 학교를 갔더니 그날 옥수수빵이 남아가지고 몇 배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뭔가 정말 복을 받는 날이다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쌓인 마음 때문인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에 집이 떠내려간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트라우마 때문에 덜커덕 내려앉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너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트라우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냥 마음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신체는 이 마음에서부터 보내는 신경,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나타납니다 대맥에 한 번 물린 사람은 비슷한 새끼줄만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비슷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밀려와도 그 신경은 한 번 뒤집히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신경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오장육부까지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이 트라우마 특별히 어렸을 때 들어온 트라우마는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속의 상처, 기억속의 상처 상처는 남아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불치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은 이 기억 속에 상처를 치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치료라고 그러는데 아마 불치병을 치료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 치유술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제가 살펴보고 연구해보는데 다 사람이 만든 치유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깊은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속에는 상처들이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전에는 암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심리학이나 상담학 차원의 기억 치유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마도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 스승을 배반한 배신자 이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냥 받으시 저 제자 중에 제일 끝자리라도 앉아서 살아갈 정도로만 치료해 줘도 이건 엄청난 치료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 주셨길래 그 유다보다 더한 배신자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이 마음의 치료 특별히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억 치유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투에덴에서 여덟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치료의 에너지는 믿음과 함께 치료하는 것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오고 또 뭔가 믿기는 믿는데 부처님을 믿는 분들도 오고 어떤 분은 믿음 자체의 알러지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옵니다 저는 부처님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무실론자로 또 살아가던 시절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라도 소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날 전하는 말씀이 가장 강력한 치료의 방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천연치료학이나 영양학이나 뭔가 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 치료의 원리를 전해보려고 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것저것 다 빼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배신자를 수제자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살펴보면 그 어떤 상담학으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치유의 원리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지막 날 주로 그런 치료의 핵심 부분들을 나누어 갔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가장 능력 있는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 말씀 속에서 치료의 원리를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이게 진짜 아니냐 하고 전해드려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자기의 질병에 적용하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 이상의 기적을 또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악 목사님이 여기를 여러 번 오셨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또 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장님이 또 어디 또 도지사님이 선생으로 모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사위가 한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통일부 장관을 하기도 하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사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무림치면서 한평생 사시는 분인데 이분 마음속에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또 자주 여기 오다 보니까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속마음을 얘기하셔서 알았는데 이것을 이 트라우마를 안고 일평생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고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이 됐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리학과 상담학의 대가들이 있고 그 역사가 한 3, 40년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담학이 현장에 퍼져가는 것이 그 손에 꼽을 정도의 몇 분의 대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 정말 절친으로 지내면서 상담학 쪽으로도 한 3, 40년을 그분들과 함께 노력을 합니다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저렇게 큰 지도자로 살고 계시죠 그래도 이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 올해 초 정도에 계속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우울증이 또 있는데 지난 연초에 심장에서 세 개의 대동맥이 올라가죠 심장에서 올라가는 대동맥이 파열이 됩니다 다른 쪽 동맥이 파열이 돼도 거의 즉사입니다 그런데 심장 바로 윗부분에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느낌이 오는 거죠 심장 속에서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사적으로 그냥 핸드폰 119를 눌러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래도 참 현대의학이 바로만 가면 또 참 좋아해요 바듯이 바듯이 이걸 접착제로 붙였대요 그냥 바로 갔으니까 이 대동맥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맥하고 또 틀려요 한 3개월 누워 있으면서 바듯이 큰 병원에서 이걸 접착제로 붙여서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래도 먹어야 될 약은 한 주먹이고 혈전 용해제부터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래도 혈압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예전에 백퇴댄을 왔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살 길은 백퇴댄이다 여기 와서 상당 기간 동안 있으면서 심장 대동맥 박리증으로 이렇게 걷기도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설악산 모든 코스 다 모든 약 다 끊고서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좋아지고 불면증도 해결되고 우울증도 해결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루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몰랐어요 저게 무슨 체험담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받은 그 트라우마 그게 완벽하게 해결된 기쁨을 얘기했던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유튜브를 좀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자른다고 잘라서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심장 당뇨 심장으로 들어간 대동맥이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가르침이 하나님으로 살아난건데 백패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참 잘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엄청난 경험을 하셨어요 우선 그간에 제가 남모르는 고민이 뭐냐면 가끔 또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매너다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만 불면증했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잤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이에요 황금색 돌인지 무엇이 빛이 나요 그러니까 독수리 떼가 그것을 향해서 막 날라와요 그래서 황금색 주변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한 독불이가 에이 와서 보니까 이거 빛에 반성한 것이 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은 광석이구만 여기 광석이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독수리가 아니야 이거 목이야 목 안 보여? 그럼 다른 독수리가 에이 황금이야 황금이 빛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독수리가 바라보는 돌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깨끗한 어린애예요 그냥 어린애가 이렇게 포도포도한 어린애가 싱긋이 웃고 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나는 어린애였어요 그러고 꿈을 깼어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떠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저한테는 또 남모르는 깊은 또 시달리는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 저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그런 꿈을 꾸고서 오늘 또 아침 말씀에 양일권 박사님이 세라토닉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몸으로 작용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터지니까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너무 좋고 아 너무 성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찬성을 부른데 갈보리 갈보리 할 때 제가 갈보리를 바른냐고 그냥 우물이 쏟아져서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깨끗한 아침 깨끗한 사랑 깨끗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가슴속에 짊어지고 다녔던 그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기억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빛이 나는 정결한 아이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통해서 지금도 아직 이 남북 문제를 놓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이 백퇴된을 위해서도 많은 또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아 유다보다 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배신자라고 하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트라우마입니다 유다는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다 치료해 주시고 수제자로 될 때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론이 그런데 여기 방법이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수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지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려운 것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자 그 치료 장면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느냐 세번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원어가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아가페고 뭐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힐레오고 어떤 그저 감성적인 육적인 사랑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철학적이고 고상하게 수많은 의미를 덧붙여가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기록한 원어에서는 같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모든 방법들은 치료를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부터 정말 심각한 암환자 말기암환자를 치료하고 이 암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치료에 대한 원리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아가페 뭐 이런 원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신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 마음의 수라우마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 남의 다리 긁는 해석을 하고 지났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야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완벽한 기억 치유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이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치료하면서 해방감을 느꼈고 그리고 정말 암이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억 치유법을 딱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지는 기적을 또 체험하는 사람들도 봤고 굽어진 허리가 펼쳐지는 분도 봤고 올라가지 않던 파리 지팡이 던져버리고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장면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올 때 누가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구인하고 배신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유다는 양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스승인데 팔 때 이 사람입니다 하고 대놓고 배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스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 여러 사람 모여있는 중에서 내가 이렇게 포옹하고 키스하면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알아서 잡아가라 말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세 번을 성경 번역은 너무 점잔하게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반할 때마다 나중에는 쌍 욕까지 저주까지 넣어가면서 나 저 땀도 모른다 이런 정도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장면에서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트라우마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죄책감 때문에 목 매달아 죽고 떨어져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회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기억 속에 상처를 치료해 주셨는지 네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일단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육체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시료의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호학과에서 배울 때 상처를 딱 받았다 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열심질을 합니까 냉찜질을 합니까 24시간 내는 냉찜질을 해야 돼요 식히는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거 올려놓으면 그쪽으로 림프에 혈액이 모이면서 조직이 다 터져버려요 그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일단 육적이든 영적이든 상처를 받았으면 의학 간호학 매뉴얼에는 적어도 24시간 이내에는 얼음찜질을 해주라 막 걸어다니고 운동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운동도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추는 게 첫 번째 의학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배웠어요 잠시 멈춰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분명히 상처를 받았는데 잠시 모든 걸 멈춰놓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는 알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엄청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나가서 전도를 해요 여전히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속이는 거죠 아니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들킬까 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화인맞인 양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치료됐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막 전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마음을 식히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냉찜질을 했기 때문에 효복이 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잠시 멈춰야 돼요 왜 넘어졌지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마음도 식히면서 냉찜질을 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외상을 딱 입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잠깐 운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걷지도 말아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식혀야 돼 얼음을 올려놓고 냉찜질을 해야만 됩니다 베드로도 모든 건 내려놓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직업인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 식히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가 보였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크 이게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좀 시키고 뒤돌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냉찜질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요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강력게 최고 높은 책임자로 있는 이 김연수 선생님이 아무리 강력게라고 해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다 견딥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돌았어 진짜 되게 한 바퀴 돌았어 여섯 살짜리 아이의 지능 수준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 출근하려고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이건 모든 걸 일단 멈추고 서울에 이런 걸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심각해 여섯 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졌으니 이게 보통 이거 상담학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 물어보진 안 했는데 설악산에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어디서 뭐 한 1년 약 먹고 이러면 또 늦어요 그냥 바로 이리 왔어 왔는데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제일 뒷자리 왔는데 눈도 안 눈도 못 마주쳐요 대화를 해도 뭐 대화가 돼야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나 감당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기도를 했어요 온천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인이 계속 쫓아다니지만 남탕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욕조물에 머리 박고 죽을는지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꼭 좀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욕조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좀 친해 보려고 다 빨가벗었는데 금방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갔더니 무슨 강도가 오는 것처럼 느꼈는지 후닥닥 나가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말을 꺼낼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니 샤워대를 가서 이 머리를 감는데 샴푸 감고 물로 닦고 아무리 깔끔해도 몇 번 정도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30분을 이것만 하는 거야 30분만 그리고 이제 찜질방에 가서 또 살짝 갔더니 또 한 발 가면 한 발 물러서고 접근이 불가능해요 저쪽 설악산 올라가면 멋있는 바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야호를 부르든지 샤아 좋다 그러는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옷자락 붙잡고 또 건져내기도 하고 왜 웅치감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물로 또 빠져 죽는다고 떨어져요 큰 또마켓이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 치료 위주로 딱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노트를 들고 제일 앞자리까지 와서 한 시간 내 받아 쓰면서 듣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놀랍게 치료가 돼요 저는 이제 그만큼 경찰 했으니까 그냥 사직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한 1년 정도 한번 해보자 제가 볼 땐 그 정도를 심했어요 딱 40일 만에 완벽하게 모든 면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장 복귀해서 지장이 있으면 거기도 붙어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고 저쪽 건물에서 집회할 때 몇 번을 또 장관장관 와서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말씀을 정말 구원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교과서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당했으면 일단 잠깐 멈춰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얼음만 올려놓으면 안 돼요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열점질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양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면서 빨리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낚시질 하면서 이렇게 잠깐 쉬고 마음에 냉찜질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지냈으면 수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열점질을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요한봉 21장 8절로 9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상담학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가 막힌 치료를 베드로에게 해주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원래 베드로의 전직 직업이 뭡니까 어부니까 그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 엄청나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 동틀 때쯤 돼서 저쪽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나 어부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부인데 모든 고기 잡는 기술을 다동원해도 밤새 안 잡혔는데 뭐 오른쪽에 던진다고 잡히겠어 그런데 오른쪽에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이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담으로 치료해 주려고 하는 장면인데 무엇을 피워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냉찜질 다음에는 이렇게 뜨거운 열점질을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다 배설시켜야 돼요 냉찜질은 이미 받은 상처가 딱 상처를 입으면 피가 몰리고 림프관이 몰리고 하면서 뼀을 때 삔 것 자체보다 그 다음 부풀어 올라오면서 조직이 파괴된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얼음으로 식혀주고 그러면 삐자마자 24시간 내로 얼음찜질을 하면 그냥 2, 3일이면 걸어다닙니다 대부분 뼀을 때 부풀어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처가 이제 나면서 이게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뜨거운 것을 올려놓고 그 속에 이미 받은 찌꺼기들을 복소들 염증을 다 몰아내고 재생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불을 펴놨습니다 뜨거워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모닥굴 앞에서 예수님은 추워서 다 벌거벗김 당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옷을 다 입은 베드로는 그 추위를 좀 덜어보려고 모닥굴 앞에 나가서 불을 쬐다가 거기 이 베드로를 알아본 그 한 하인이 너 저 예수하고 한 패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그랬겠죠 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같은 패야 그랬더니 아이고 나 저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나 저딴 놈 모른다 막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세 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닥굴 앞에서 부인한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모닥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요 이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심리학자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트라우마 테라피에서 치료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트라우마 테라피에 대해서 보니까 꽤 그럴듯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질병이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마음의 상처를 여덟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역시 박사는 박사입니다 그냥 우린 보통 마음의 상처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덟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는데 너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굴욕의 상처 하여튼 막 굴욕을 당하면 무슨 뭐 채찍을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막 찢어질 듯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어디 굴욕도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떡 하나 던져주고 땅바닥에 있는 거 그거 먹으라고 하고 뭐 먹을 거 주었는데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무시의 상처 누구한테 무시를 받아도 상처가 되나요 차라리 막 싸움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 뭐라고 했는데 뭐 대꾸도 안 하고 지지려면 지져라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무시의 상처 배신의 상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억울함의 상처 막 억울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질병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포의 상처 지진이 나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하다 사는 사람들 차가 조금 흔들려도 트라우마가 또 발동되지 않겠습니까 공포감이 밀려올 거예요 간섭과 통제의 상처 그냥 일일이 간섭을 해 일일이 통제 안 돼 안 돼 막 그것도 보통 상처가 아니죠 상처 됩니다 따돌림의 상처 왕따로 지금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왕따를 주는 거예요 냉담의 상처 살기는 사는데 도대체 얼음짝이야 그거 보통 상처 아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봐도 야 역시 박사는 다르다 상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상처 있으면 치료를 해라 근데 내가 뭐 무슨 상처 있다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쪼개면서 보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이제 찾아 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 포인트를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자극을 주는 주는 원인을 피해라 이게 보통 상담학 치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한번 상처 받았으면 자극을 주는 원인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닥불 앞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이면 모닥불 피워놓고 캠파이어 하는 대로 초청하면 안 되겠죠 뒤집어지겠죠 성량도 다 안 보이게 치워야 될지도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과 좀 반대예요 세상 상담학은 이렇게 가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삼간다 절대로 이거 파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돋는데 자꾸 덮으려고 물에서 자식이 빠져 죽어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물짜도 안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대화 중에서 물짜도 안 끊으려고 이게 도와주는 거라 이거예요 절대로 저쪽 배 타러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잔인한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이 세상의 치료법은 세 번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도록 해라 상처 근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치고다 그냥 무조건 네가 잘했어 위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료 방법이 될까 그리고 상처를 성장 계기로 삼는다 말은 번드로라니 좋아요 앞에 세 개를 진행한 다음에 이게 해보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서 아 역시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그리고 저는 참 다행히도 이걸 깨달았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환자들과 더불어 한 3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좀 시키는 기간을 상당 기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무조건 덮어놔서는 평생과도 치료가 안 돼요 이것을 끄집어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끄집어내는데 예수님 없이 끄집어내면 난리가 나 이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피했고 덮어놓고 그냥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 앞에서는 한번 끊어보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거 계속 안고 사는 하는 신경계가 짓눌려지면서 이 불치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적한 이곳에 와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열심질을 좀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트라우마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질병의 원인인데 그냥 막연히 무겁기는 하지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 뜨거운 불성령 받으셔서 내 마음의 방 구석구석 함께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번 기회에 내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그 트라우마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상처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박사들이 발견한 그 상처의 종류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억나게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고림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내 문제 잊어버렸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깊은 마음에 구석구석 다 꿰뚫어보는 분이십니다 기억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연령별로 기억의 방들을 성령과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억나게 해 주세요 내놓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연령별로 방을 나눠보면 이게 떠올려집니다 태어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 그때 내가 상처받은 것 없나 그렇게 보는 거 하고 막연히 상처받은 것 없나 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로 집중이 되면서 아빠한테 상처받은 건 없나 형한테 상처받은 것은 없나 그때 받았어도 다 잊어버렸지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생활 처음에 할 때 결혼하고 대구에서 살 때 그 다음 대전으로 이사와서 살았을 때 미국으로 또 이사가서 살았던 10년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성령과 함께 내 기억의 방들을 돌아다녀 보면 계속 떠올려줍니다 또 상처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굴욕의 방에 혹시 들어있는 건 없나 왕따의 방에 들어있는 상처는 없나 그 전문가가 발견한 상처의 종류별로 보면 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별로 또 살펴봐도 돼요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없나 부부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없나 친구지간에 교우지간에 이렇게 자기와의 여러 관계방을 또 한번 돌다보면 겹치기로 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봅니다 장소별로 어디에서 살 때 시간별로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계속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저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은 기억의 상처 트라우마 이걸 성령과 함께 이 성령의 불로 열점질을 하면서 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유인근 김지은 교수팀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막 그냥 지하철에서 불이 나니까 연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도 연기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지만 그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지하철 못 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가면 숨을 못 쉬는 답답함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지하철도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료되는지 뇌신경세포를 연구 해서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도 많지만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30명을 대상으로 찍어본 거예요 뇌를 5년 동안 그랬더니 처음 상처받았을 때는 뇌 중에서도 배 외측 전전두엽 그 특정 이 전전두엽 앞니마에 있는 그 중에서도 그 특별한 부분에 이 그곳은 연구해 보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재해석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을 억제해 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5 내지 6%가 두꺼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때로는 억눌러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다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두려운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이 됐지만 야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 때문에 상담학 박사가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해석을 하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기능이 막 5% 6%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도체 편도체 이 편도체가 해마를 억제해 줘요 기억을 이제 만들어주는 곳이 해마 아닙니까 억제해 주는데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뱀에게 놀란 사람은 막대기만 봐도 이게 뱀으로 보이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그 해마를 억제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더 강하게 활동하고 부위가 커졌다가 5년 지나니까 점점점점점점 이게 가라앉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 쪽에서 이 부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물질 차원에서 찍어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여튼 해결이 돼야만 정상생활이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5년이 지났어도 건강한 사람하고 100% 똑같지는 하나예요 상당 부분은 이 세상의 치료법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뿌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일평생 짓누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질 때에 이것이 큰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덮어준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뽑아내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을 해 주겠다 10편 32편 1절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거 덮어놓고 가지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짓눌려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토해 내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하는데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걸 그냥 괴로워서 토해내기 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 감직하고 있는 한은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신경계 진눌려지는 하는 이 육체 질병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인간들끼리는 내놓으면 감당이 되지도 않고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뒤집어지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끊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나 혼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놔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드러내는 이 영적인 찜질료법인 거예요 입으로 내놓기만 해도 이 상처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이미스 페니커 박사는 내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책과 같은 정서적인 짐이 있을 때 받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이러한 내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딱 경험했을 때 엄마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이건 해결이 돼요 일평생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무덤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트라우마는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나가버렸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무덤까지 내가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성격도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얘기 잘 아시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이야 흑인이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정말 상처도 이렇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누굽니까 미시시피 시골에서 엄마 당연히 흑인이었고 18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할렘가에서 살아요 어떻게 이 수렁에서 이런 세계 영향력 있는 1등의 인물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참 연구대상 아니겠어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9살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14살 때는 성폭행 당하는 게 아니라 또 아이가 뵀어요 근데 2주 뒤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데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이 여성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걸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자기 입으로 마이크 잡고 온 세상에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려고 한다 일어난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기구한 운명인데도 매일 저녁마다 다섯 가지씩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을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 오늘 밝은 태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동적인 책을 기록해 준 그 저자의 책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살 돈도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두움보다는 감사를 보고 감추기보다는 내놓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의 인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감추지 마시고 다시 어렸을 때 꽁꽁 숨겨놨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부인한 그 베드로를 치료해 주신다고 딱 베드로 꼭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 주어라 했는데 풀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인간적인 상담하고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거 감춰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딱 드러나면 이게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가 막힌 방법은 세 번째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배반한 사건을 없었다 없었던 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끄집어 내놓은 것 지금은 막 죄책감 죄인 이런 사건으로만 여기 남아 있는데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가 막힌 마음치료법 끄집어 내주시고서 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아 예수님이 뭐 귀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정도 됐으면 됐다 하면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보시고 세 번을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게 했는데 이걸 뭐 아가페 단어 썼느냐 필레오 단어 썼느냐 아무리 그렇게 헬라와 갖다 붙여도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살아났는지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야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배반했었던 그 사건 자체를 예수님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 모릅니다 몇 번을 부인을 했어요 세 번을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재해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네사분들 이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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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S-E-D 이렇게 해석을 하면 스트레스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건이 되지만 아니야 역발상으로 난 뒤집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D-E-S-S-E-R-T-S 스트레스들을 뒤집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석을 하면 D-E-S-S-E-R-T-S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정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 한번 견뎌보는 거다 스트레스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잘 키를 잡고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다시 하면 이것도 참 정말 축복이었구나 우리 조태풍 선생님 암이 다 번져서 통증이 없을 때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밀려오면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제 끝났구나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태풍 선생님은 어떻게 딱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증이 딱 밀려온 것에 대한 해석을 많은 사람은 나는 이제 다 번졌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예전에는 몇 개월 있다 병원에 가서 힘들게 찍어봐야만 하는데 이제 매일 느껴지는 통증이 줄어들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야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지 뭐 찍어보지 않아도 금방금방 측정할 수 있는 통증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모든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는 이건 내 마음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때는 세 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해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는요 그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입력된 내 습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능니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의 그 상처를 묻어두면 그건 영원히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한 이 어린 가지에 칼로 딱 1cm짜리 지름의 이 나무가 딱 잘려서 0.5mm가 상처를 받았어요 몇 프로입니까 상처가 50%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얘가 1m짜리 지름으로 커도 50cm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묻어두면 평생을 50%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0.5mm짜리 정도의 스트레스도 정말 살고 죽는 문제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꺼내지도 못하고 계속 떠올려지면 잠재의식 속에 밀어놓으면서 한평생 살았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끈에 놓고 보면 0.5m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mm짜리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집채 많은 코끼리가 새끼줄로 발목을 꽁꽁 묶어서 그냥 가냘픈 막대기로 하나 딱 땅에다 꽂아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 발목에 있는 새끼줄이 조금만 팽팽하게 당기는 것 같은 느낌만 들면 그 자리 딱 멈춘다는 거예요 아니 살짝만 힘줘도 그냥 끊어지든지 뽑혀질 텐데 아니 왜 이런 미련한 코끼리가 됐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기 코끼리일 때 쇠로 된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서 아주 튼튼한 말뚝에다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거기 가만히 붙잡혀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넓은 들판으로 가려고 막 걸어가는데 누가 발목에서 잡아당겨 이씨 하면서 힘을 줬더니 아 이게 안 뽑히네 막 하루 종일 몸부림을 쳤어 누가 내 발을 잡느냐 그랬더니 몸부림 치면 칠수록 발목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코끼리는 아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면 용트럼 칠수록 손해다 그래서 집채만하게 컸는데도 새끼줄로만 묶어놔도 잡아당기면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 혼자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딱 지금 끊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억누르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나이 들어서 가본 적 있습니까 운동장이 넓어요 좁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아 아니 왜 이렇게 좁지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운동장이 오그라 붙었습니까 똑같아 달라진 건 내 발걸음 폭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정말 정말 큰 운동장인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좁은 운동장인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받을 때는 정말 내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끊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넉넉히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재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끊어놓고 막연히 있으면 안 돼 재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상처가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주홍처럼 붉은 죄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내놓고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양털처럼 희약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책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못된 놈이 나를 괴롭힌 상처 속에서 힘들 때도 있을까요 있겠죠 에베소서 4장 31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을 받고 나면 도대체가 용서 못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받고 용서해 주면 어떤 상처도 트라우마도 깨끗이 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한 모임에 갔더니 귀부인이 그냥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높으신 분한테 실크 이 비싼 수건을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아 그만 잉크가 떨어져서 얼룩이 져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스킨이 그 손수건 저한테 하루만 좀 빌려줘 보실래요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손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얼룩진 걸 얼룩 안 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러스킨이 또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었댑니다 이미 얼룩진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탕삼아 이 러스킨은 예쁜 장미를 한 송이 거기에다 그려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밋밋하게 하얀 실크 손수건보다 더 멋진 손수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얼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한번 내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포혈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죄악의 얼룩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놓고 할 일은 재해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다시 해석만 하지 말고 해석한 대로 다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세 번을 하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의미를 다 같은 단어로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어거스틴, 종교개혁시대의 헬라워 학자들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쓴 것이지 아가파오는 어떻고 필레오는 어떻고 그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았다 문맥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아가파오는 신적이 사랑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쓴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물론 몇 있어요 한국의 목휘자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한 것을 봅니다 또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불투만, 모리스, 버나드, 모팟 사실 다시 보면 필레오는 무슨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정말 인간이 사랑하는 최대한 정말 진실된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요한봄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거야말로 아가파오로 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레오를 썼어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도 썼고 신이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썼고 아가파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이건 아가파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너희들도 사랑하라 인간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가파오 단어를 썼어요 구별하지 않고 썼습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왜 세 번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뇌신경학을 연구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 그래서 그랬던 것이구나 뇌신경학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 뇌신경 고연접점에 푸톤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형성이 되면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술 마시기는 어렵지만 계속 마시면 컬컬하다 그러면 술 한 잔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푸톤이 형성되고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지면 뇌신경학적으로는 30mV의 전류만 흐르면 흘러가서 술을 입에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 백툴에 대 놔보니까 컬컬할 때는 술이 아니고 뭘 마시는 게 더 좋아요 물 마시는 게 더 좋구나 깨달았어요 컬컬하다고 하는 의미가 세포에서 뭘 달라고 하는지 재해석을 했어 그런데 재해석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사용되는 이 뇌신경회로는 푸톤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40mV가 흘러야만 이게 물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컬컬하다고 하는 정보가 옛날에 만들어진 이 술을 마시는 회로 예수 믿어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이제는 백퇴된에 왔으니까 뭐 마셔야 되겠다 물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술은 30mV만 있어도 입으로 들어오는데 물 마시는 것은 결심하고 결심하고 40mV 정도 결심해야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래요 그러면 이 둘 싸움에서 어떤 쪽으로 선택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써놨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지만 내 몸에 또 다른 지체가 있구나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막걸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웬만하면 막걸리가 이겨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이 40mV를 내 의지만 가지고는 30mV를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 나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성령 없이는 현미밥 먹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40mV가 아니라 400mV라도 흐르게 해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씩이나 부인한 배신자 회로가 있는 이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려면 사랑합니다를 적어도 세 번은 하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세 번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회로를 사용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아주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고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십자가 곁에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다시 로마로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너무 황송해서 안 된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줘라 완벽한 회복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져요 제가 2018년 11월 30일자로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쪽 중간문 나가서 감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감이 열리면 하나도 따먹을 수가 없어 계속 바닥만 감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되겠다 목을 쳐야 되겠다 그래야 따먹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한 손으로는 톱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사다리가 좀 불안전한 사다리라서 밑에서 한 사람 잡으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나무 가지를 자르고 저쪽 가지로 가려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데 당연히 밑에서 누가 잡고 있는 줄 알았죠 처음만 잡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당연히 잡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돌리는데 사다리가 휙 뒤집어지네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그 순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오른손에는 이 예리암 톱이 있는데 3미터 떨어지면서 저는 어디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가 하면 이게 머리로 오면 난 그냥 즉사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드느라고 모든 신경을 여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고 떨어졌는데 이걸 들다 보니까 이쪽 손이 땅을 좀 댔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이 그냥 이마가 시멘트 바닥으로 3미터에서 그냥 바로 떨어져서 그 뒤로 미국에서 한국에 나온 5년 동안의 기억이 백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바로 이제 막 이 차에다가 나를 싣고 막 가는데 나는 내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래 여기가 속초다 내가 왜 LA에 있어야지 속초에 있느냐 뭐 그런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5년 동안이 완전히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MRI 찍고 병원 가서 찍었더니 이쪽 눈이 여기 눈 주변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흰자위 검은자위가 없어 그냥 싹 하만에 출혈이 돼가지고 여기 광대뼈 밑에는 피가 그냥 꽉 찼어 이쪽은 또 뇌세포가 출혈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중환자실로 집어넣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밤새 불을 환하게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중환자실 갈 때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 딱 나오는데 없던 병도 생기겠어 그 밥 먹으면 그래서 밤 지냈더니 정신은 조금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특수 디톡스로 효소를 좀 갖고 와라 병원밥은 한 톨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11월 30일자부터 여기서 하는 특수 디톡스를 이제 밥은 안 먹고 그것만 먹었는데 12월 4일날 병원에서는 최소 40일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 5일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뇌상을 입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백퇴된 디톡스를 하면 제일 빨리 회복이 돼요 오토파지 원리로 여기에 피가 빠져나오는 이거 다 단백질 아니겠어요 이거 딱 뜯어서 태우는 거예요 5일만에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는 일주일로 되지 않아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다리를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제 막 지붕 여기저기 올라다녔는데 꼭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제 평생 사다리를 못 올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 치료 원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사다리를 또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트라우마하고 뭐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든 육체의 상처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트라우마 치료법 네 가지 법칙을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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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